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현재를 진단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게 됩니다. 생업에 바쁜 생활인들과 달리 지식인들은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넓은 시각에서 그리고 좀 더 먼 시각에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9월 14일자 조선일보에는 최보식 선임기자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이자 농객 가운데 한 사람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와의 그런 심청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올해 한상진 명예교수는 75세입니다. 평생을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학자로 살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한 7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웬만큼 내려놓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이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시각으로 어떤 사회 현안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 요약하고 또 그 의미와 비평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좀 먼 시각에서 한국 사회를 내다볼 수가 있고 또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국가 명령 통제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상진 명예교수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 명령 통제 체제에 길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나쁜 의도만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시민들의 요구로 권위주의 흐름이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 해석은 최고 권력자의 나쁜 의도에 대해서 저는 한상진 명예교수와 의견을 달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의 생각과 무척 다릅니다. 그들은 본래 뚜렷한 자신만의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장기 집권과 자기들 방식의 국가 해체와 재구성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본래부터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그런 한상진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들은 뚜렷한 나쁜 의도를 갖고 그들 입장에선 좋은 의도일 겁니다. 그러나 보통 이 땅의 시민들의 입장에선 나쁜 의도를 갖고 집권했고 그 집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런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고 그것들이 무리수를 낳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코로나 독재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상진 명예교수의 주장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 독재 혹은 코로나 계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단막극으로 끝날지 아니면 코로나 종식 뒤에도 이렇게 계속 갈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후자 쪽 견해가 더 많습니다. 국가 명령 통제 체제 시민들이 순치되면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새로운 독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방역에 성공한들 우리의 미래를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상진 교수는 코로나19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세계사적 특징으로 코로나 독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 땅의 상황은 외국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권력을 진 사람들에게는 운적해도 그런 특별한 사건이 터졌을 뿐입니다. 본래 그들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더 권위주의적이고 더 통제적인 그런 사회를 취향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그들끼리의 리그 즉 그들과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구성된 이 공동체나 이 카르텔의 건설이 처음부터 그들의 의도된 목표였을 겁니다. 다만 코로나19는 그저 중간에 불숙 튀어나온 행운이었을 뿐입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집권 세력은 코로나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제가 한상진 교수를 만나면 직접 던져보고 싶은 질문을 이번 인터뷰를 기획했던 최보식 기자가 대신해서 던져주었습니다. 최보식 손임 기자의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국가기구와 국가의 권력, 재정을 동원해서 과도하게 개인과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주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 좋은 환경을 다만 만들어 준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항장진 교수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답이 나옵니다. 코로나가 더욱 확신을 줬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 기본권을 통제하거나 재정을 마음대로 쓰지만 누구도 이제는 저항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야당까지 박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권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통치에 유리해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 실패의 악몽이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뒤집어 놓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학자들은 대체로 현실 정치가들에 비해서 순수한 편입니다. 순진한 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건모술수와 그런 부분에 별로 익숙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상당히 좀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상진 명예교수는 현 정권이 코로나를 정치교육으로 악용한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증거는 불행히도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상진 명예교수의 주장은 문제가 있고 틀렸습니다. 또한 한상진 명예교수는 현재 정권이 국가주의를 추구하는데 코로나가 더욱 확신을 줬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본래 국가주의와 그 넘어 독재를 추구하는 의향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한상진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는 가능한 문재인 정권의 선이 선한 의지를 믿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가 영역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래 그들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고 다만 코로나19는 중간에 자신들의 실정을 일거에 그냥 덮어버리는 은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더욱 국민을 통제하는 좋은 수단이 하나 더 손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좋은 수단이 바로 코로나19의 발발입니다. 한상진 교수와 저의 차이는 이른바 낭만과 현실의 대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낭만주의자고 저는 현실주의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전망도 무척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상진 교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을 잠시 접어들고 그들이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계획하고 있는 것, 추진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핵심 포인트는 헌법적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보식 선임 기자가 묻습니다. 뒤집는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을 말하는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바로 한상진 명예교수와 함께 던집니다. 그러자 한 교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자의식을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조건이 갖춰졌고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국민은 현재 상황에 굉장히 경각성을 가져야 된다. 국민은 현재 상황에 굉장히 경각성을 가져야 된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전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국내의 대표적인 진보 농객이자 지식인 한상진 명예교수가 충분하게 동의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한상진 교수는 끝까지 문재인 정권의 선의 혹은 문재인이란 인물의 선의, 선한 의도, 586세대 정치인들의 선의를 믿고 싶어하는 눈치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결국 인터뷰에서는 다소 정치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결국 이번 인터뷰에서 제가 이끌어내려고 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현재 집권 세력은 국가의 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주의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독재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인식인데 이번 인식을 한상진 명예교수와 상당히 순화시켜서 정치적인 그런 용어구사를 통해서 가리려고 하지만 한 교수의 속내도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제가 이번 인터뷰에 대해서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행운이 그들의 전진, 독재를 향한 전진, 좌파 독재를 향한 전진에 힘을 더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독재를 향한 전진이 시작된 것은 결코 아니고 그들이 향해서 가는 좌파 독재의 길에서 코노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선물을 그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행이고 엄청난 고통이지만 그들은 또 다르게 해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항상진 명예교수와 저의 세상 읽기가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그리고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공데일리는 특히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그런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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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